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3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기본작업 첫번째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 입력해 주시구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 서식인데요. B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가로와 세로가 둘 다 위아래가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구요. 맞게 되어 있다면 다음은 글꼴에 가셔서 바탕체 선택하겠습니다. 글꼴이 많아서 찾으실 때 불편하다면 직접 바탕체라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바탕체 선택하시구요. 크기 16을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에 가셔서 선택해 주시구요. 두번째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1셀 제목 선택하시구요. 수식 입력줄 0 앞에 마우스 클릭, 한글 자음 ㅁ 입력하시고 한자키, 특수문자 목록에서요. 보기 변경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 삽입하시구요. 마찬가지로 황자 뒤에서 한글 ㅁ, 한자키, 보기 변경하셔서 특수문자 입력하시구요. 다음은 F3셀 선택하시구요. 한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 선택하시구요. 한자키 누르겠습니다. 한자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한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한자 입력 형태 확인하시구요. 변환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G11셀 선택하시구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워주시구요. 승격 대상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하셨다면 항상 표시가 될 수 있도록 G1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합니다. 그 다음 메모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하셔서요. 맞춤에서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다섯번째 B3부터 G14까지 선택을 하시구요. 우리 홈탭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신 다음,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요. 굵은 상자 테두리에 클릭하셔서 바깥쪽은 굵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테두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가져오셔서 데이터는 A3셀부터 표시할 겁니다. A3셀 선택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여러분이 설치하셨던 폴더에 가셨을 때요. 고객 분류라는 텍스트 파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1단계에서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탭이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구요. 이 상태에서 다음, 세번째, 담당구역 열은 제외하고 가져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구역은 하나, 둘, 셋, 네번째 있습니다. 네번째 일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담당구역을 선택하시구요. 이 데이터 열은 제외하고 가져오려면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음 옵션 선택을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릅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A3을 클릭했으니까 깜빡깜빡하구요. 처음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셀부터 시작해서 G16 영역에 텍스트 파일로 작성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는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다음과 같은 수상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C3셀을 클릭하시구요. 수식 탭에 가셔서요. 함수 추가의 통계, 그 다음 순위를 구한 함수는 랭크 함수입니다. RANK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총점이 두번째, 본인의 총점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 데이터의 총점의 위치는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 순호 구할 겁니다. 0이나 생략하시면 되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가 구해지구요. 이 순위에 따라서 1등이면 대상, 2등과 3등은 금상, 4등부터 6등까지는 동상, 나머지는 공란입니다. 현재 예지에서는 추주 함수가 아니라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3셀에 랭크 함수 수식을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논리에 가셔서요. if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구요. 추주 함수와 다른 것은 추주는 1, 2, 3, 4 값을 쭉 나열하지만 지금은 조건을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이 1등입니까?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구요. 이 골 1 그렇다면 대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만약에 1등이 아니라면 다시 2등과 3등을 물어봐야 합니다. 세번째 칸에 커서를 두시구요. 다시 조건을 작성해야 된다면 우리 열머리글 A, B 위쪽에 if란 함수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구요. 주의하실 것은 항상 세번째 칸에 갖다 놓으시고 if 추가하시구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수정합니다. 1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1등은 먼저 대상으로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2등부터 데이터를 비교하기 때문에 2등과 3등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가 있으실 거구요. 금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입력하시구요. 꼭 세번째 칸 클릭하시구요. 다시 if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수식 붙여넣기 하시구요. 이제 6보다 작습니까? 현재 데이터는 3등까지 처리가 끝났어요. 남아있는 것은 4등부터 시작해서 9등 데이터가 남아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4, 5, 6 6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동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공란, 큰 따옴표 열고 닫고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1등이니까 대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구요. 나머지 2등, 3등부터 6등까지는 동상이라고 나오고 7등부터는 공란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결제 방법이 카드에 해당한 두번째 예제에서요. 결제 방법이 카드에 해당한 데이터에 거래처의 입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D-Average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가 붙어있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구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의 필드명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만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2셀에다가 결제 방법 카드 직접 입력하셔도 되구요. 이 2셀과 이 6셀을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신 다음 H2에다가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하실 수 있구요.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하셨다면 I3셀 선택하시구요.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구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추가 없으시다면 우리 함수 삽입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가셔서 D-Average 선택하시고 확인. 안쪽에 작성된 표 데이터 E2부터 G1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입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G2셀을 선택하시구요. 조건은 결제 방법이 카드라고 입력한 H2부터 H3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그럼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올림에서요. 천 단위 미만은 올림에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하는 자릿수 조정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구요. 조금 전에 D-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범위 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자릿수 조정은 수학 삼각 안에 들어있구요. 라운드 업 찾습니다. 선택하시구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 넣으시구요. 그 다음 자릿수를 넣으시는데요. 소수 이하 자릿수는 한 자리면 1, 두 자리면 2라고 넣습니다. 하지만 소수점을 기점으로 앞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가 붙구요. 마이너스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면 마이너스 3입니다. 1000단위까지만 표시하기 위해서 1원 자리, 10원 단위, 100원 단위까지는 0으로 채울 겁니다. 하나, 둘, 세 개를 올림에서 0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삼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전산점수의 가산점 3점을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B에 입력된 데이터가 필이라고 되어 있으면 더하기 3을 할 거구요. 미필이면 가산점을 더하지는 않을 거구요. 미필이면 전산점수만을 비교해서 전산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판정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수를 통해서요. 군대의 데이터가 필입니까? 그렇다면 더하기 3을 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더하지 않겠다 뭐 0을 넣으셔도 되구요. 그 다음 이 3점과 필에 해당한 데이터 3점과 전산점수를 더한 값이 전산점수의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산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셔야 될 거 같구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은 구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먼저요. 전산점수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16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 우리 자동압기에서 평균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평균을 C6부터 C23까지 근데 C6이 마우스 클릭이 안되시면요. 23부터 C16을 드래그 하셔도 돼요. C16부터 C23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마우스 클릭이 안되시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이 평균은 한 번만 사용할 게 아니라 수식 판정을 표시할 때마다 현재 C16부터 C23에 대한 평균의 값은 항상 같은 값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되야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에 똑같은 평균 값을 비교할 수가 있으실 것 같구요. 그 다음 엔터 누르시면 평균이 74.62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 플러스 80한 값이 평균보다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설을 조금 전에 평균 구하셨던 값 선택하겠습니다. D16에 선택하시구요. 에버레이지 구한 값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기 그 다음 논리에 가셔서 if 그 다음 조건이 또 있습니다. 군대가 필입니까? 라고 또 다시 한번 if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바로요. if 함수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if, if 두 개입니다. if, if 두 개구요. 그 다음 군대 데이터 b16셀의 데이터가 필입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필이라면 우리는 3점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0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네. 확인하면 오류 메시지가 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구요. 이 상태에서 끝에 초록색 우리 if 끝나는 끝부분에 가셔서 도하기 전산 점수를 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표 심표 하시구요. 그 다음 음 아 여기까지 입력하셨죠? 그 다음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구요. 심표 그렇다면 이제 큰 따옴표 묶어서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구요. 이프 왜 마법사가 클릭이 안될까요? 예. 이프를 한번 작업을 하시고 나서요.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마법사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처리가 됐구요. 그리고 직접 수식을 입력하실 때는 꼭 큰 따옴표 문자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마법사를 이용하실 때는 입력하지 않아도 큰 따옴표 처리가 되지만 마법사를 빠져나온 상태에서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문자로 처리하셔서 수식을 문자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한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좀 더 수정을 한다면 다시 한번 다시 수정을 해본다면 다시 교재 예제처럼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신다면 선택하고 딜리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D16셀 선택하시구요. 아까 구하셨던 에버레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동화계에 가셔서 평균 그 다음 C16부터 C23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시구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모든 데이터에는 74.625의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전산정수의 평균값은 이 값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절대참조를 했구요. 그 다음 에버레지 구한 값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기 그 다음 우리 수식의 논리에 가셔서요. EF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군대에 갔을 때만 가삼점 3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필입니까? 라고 조건을 다시 한번 작성하기 위해서 EF 함수가 필요합니다. EF 첫번째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에서 군대에 갔다 왔다면 플러스 3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과 갔습니까?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칸에 커서 두시구요. 이름상자 EF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EF, EF 수식 입력줄에 두개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 B16셀의 데이터가 필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참에 해당한다면 전산점수에다가 도하기 3점을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구요. 그 다음 만약에 필이 아니라면 그냥 전산점수만 쓰겠습니다. 라고 전산점수만 선택하셔도 되요. 아까는 그냥 3, 0 이라고 입력하고 따로 나가서 C16셀을 더해줬구요. 이제 교재에서는 수식에다가 아예 16셀을 더한 값을 작성하는 예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 0 이라고 넣으셔서 나중에 빠져나가서 전산점수 도와주셔도 되구요. 수식에다가 전산점수를 도하고 플러스 3 필이 아니라면 그냥 전산점수만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넣으셔도 상관없구요. 아까 확인을 클릭하시면 마법사에서 빠져나옵니다. 마법사에 빠져나오니까 합격 불합격 내가 직접 큰 따옴표 처리하는게 불편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위쪽에 가셔서요. 수식 입력줄 if 끝나는 부분에 가셔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구요. 그 상태에서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호를 크다 같다 라고 입력하시면 어? 다시 마법사가 보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버리면 마법사가 끝나지만요. 수식 입력줄 가셔서 한번정도 if 끝나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첫번째 해당한 if 마법사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를 쓰실 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세요. 계산작업을 잘하신다면 보통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작성하신게 좀 더 편한데 그래도 마법사에서 조건 참 거짓을 이용해서 입력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중첩했을 때 if를 중첩했을 때 주의할 거 확인 버튼 누르면 빠져나오니까 위쪽 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부분 수정을 합니다.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 구해놨던 에버레이지 수식을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구요. 그렇다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주시구요. 작성해주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수식 복사했을 때 아까 74.몇이라고 되어 있던 점수와 비교해서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두 가지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결과적은 같습니다. C16을 안쪽에 도하냐 아니면 나와서 도하냐 그 차이구요. 그 다음 if 함수 중첩했을 때 확인 버튼 누르면 마법사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고 입력하려면 수식 중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알아두시구요. 실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표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평가를 A,B,C,D 해당한 평가를 표시하고자 하는데 이 평가는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표를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균값부터 구한 다음에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16 셀 클릭하시구요. 자동학계에 가셔서 평균 선택하시구요. G16과 H16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구요. 이 구하신 평균값 범위 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 다음 수식에 가셔서요. 찾기 참조 영역에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 루커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넣기 하시구요. 에버레이지 구하신 평균값을 아래쪽에 작성된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를 범위 정하실 때 G10부터 선택하셔도 되구요. F10부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 점수가 첫번째 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수식을 한번만 쓰실게 아니라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 값에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세번째 행에 있습니다. 넣으시구요. 네번째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찾겠다며 0을 넣었는데 딱 평균이 0점 70점 80점 90점만 있는건 아니죠. 0부터 70 미만은 D 70부터 80 미만은 C 80부터 90 미만은 B 90 이상이면 A라고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근사값 구간을 넘지 않는 최대값에서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하실때는 생략하시면 되요. 보통 이렇게 숫자 구간에선 생략하시면 되구요. 문자에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때는 0을 넣습니다. 지금은 생략하시고 확인하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가 A,B,C,D에 해당한 값이 표시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날짜 데이터가 10일 이전이면 상순 20일 이전이면 중순 30일 이전이면 하순입니다. 1일부터 10일 이전이면 9일까지가 상순이구요. 아니 10일까지가 상순이구요. 이전이니까 10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일부터 20일까지가 중순 21일부터 31일까지는 하순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함수를 통해서요. 날짜에서 1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27셀 갖다 놓으시구요. 날짜 및 시간에 데이를 선택하시구요. 왼쪽이 있는 날짜에서 1만을 추출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는 상순 그 다음 11부터 20까지는 중순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함수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논리에 가셔서 IF 선택하시구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구요. 그렇다면 상순 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2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수식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칸에 갖다 놓으시고 IF 추가하시구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거 붙여넣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2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하면 중순 나머지는 하순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클릭하시구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상순 11일부터 20일까지 중순 나머지는 하순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이구요. 시험에 갔을 때 많이 접해보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이 문제 푸시느라고 나머지 거 작업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작업 기타작업 하실 수 있는 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못하셨던 계산작업 문제 처리하시고 저장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분석작업 첫번째 데이터표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배점은 이제 한 문제당 10점이고 두 문제에서 20점입니다. 단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이제 분석작업에서는 데이터표구요. 차용분석에서 월나비백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나비백이 차용금액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나비백을 표형식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변하는 값이 두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행과 열이 교체하는 C9세를 선택하시고 이콜 월나비백이 입력된 C6세를 선택하고 엔터 이콜 C6 해서요 수식을 연결해 주시구요 수식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요 가상분석에 데이터 표를 선택합니다. 행은 차용금액이니까 C3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열은 연이율이니까 C4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표형식으로 월나비백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두번째 예제에서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I9셀의 값이 98,000원이 되려면 C11셀에 있는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면 가능한가 I9셀 선택하시구요 값을 찾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분석에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구요 I9셀 값이 98,000원 입력하시구요 값을 바꿀 셀은 11셀의 값이 얼마면 98,000원이 될까 라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았습니다 라는 대화상자 표시가 되어 있구요 C11셀이 32%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에서는 두 문항 출제가 되고 각각 5점씩에서 배점은 10점입니다. 첫 번째 자동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구요 개발 도구 탭 가셔서 매크로 기록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자동합계라고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구요 매크로 이름은 자동합계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예산과 실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산 B4부터 C14까지 선택하시구요 우리 수식에 가셔서 자동합계에 가셔서 합계 클릭하시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다 구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 가셔서 기록 중지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구요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셨던 거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요 두번째 컨트롤 이라고 있구요 삽입에 가셨을 때 양식 컨트롤 에 첫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 클릭하시구요 위치는 F4부터 F5 영역으로 드래그 하시구요 드래그 하자마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동합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우린 텍스트를 단추 1이 아니라 자동합계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텍스트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매크로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구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백분율 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위치는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D4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구요 홈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백분율 스타일 클릭하시면 돼요 백분율 스타일 적용하셨다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에 삽입하셔서 첫번째 단추 선택하시구요 위치는 F8부터 F9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백분율이구요 텍스트 백분율이라고 수정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실행하시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작업 두번째 차트 작성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예지에서는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첫번째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가시구요 차트는 문건 세로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번째 보이시는 문건 세로막대형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 첫번째 예지에서요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제품 명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합니다 현재 데이터가요 B3부터 C9 그 다음에 E3부터 E9 G3부터 G9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아래쪽에 이제 법내 계열 가로 항목축 레이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가로 항목축의 네이블을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편집을 클릭하시구요 어떤 데이터만 표시할 거냐면 제품 명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B4부터 C9까지 깜빡깜빡 하는데요 저희는 C4부터 C9 영역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드래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수정이 되어 있구요 편집된 화면 확인할 수 있으실 거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선택하시구요 차트 위에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을 가전제품 생산 원가와 이익금 비교 라고 입력하시구요 차트에 대한 차트에 대한 제목 서식을 수정할 겁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하시면 되는데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은 아마 미니 도금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홈탭 가시면 될 것 같구요 홈탭에 가셔서 밑줄 선택하시구요 크기만 좀 14로 수정하겠습니다 굵게 밑줄 14 지정하시구요 세번째 이익금 계열의 TV만 이익금은 붉은색 계열이구요 TV 선택하시구요 다시 한번 TV 계열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구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추가하셨던 레이블을 선택하시구요 글꼴이 굴림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구요 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다음 범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게 범내인데요 범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 가겠습니다 위치는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구요 테두리에 가셔서요 그림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가셔서요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구요 채우기에 가셔서요 색깔을 단색으로 채우되 흰색 첫번째 보이시는 배경 1을 선택하시구요 테두리 3개 가셔서 실선을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그림 영역에 대해서 질감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그림 영역이라고 마우스 갖다 놓으면 설명이 나왔을 때 클릭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 클릭하겠습니다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질감에 가셔서 양피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을 때마다 설명이 나와 있구요 양피지 보이시면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시구요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대각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구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 닫기 누르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서식 지정하는 문제 5문항에서요 차트 문제 10점 문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 모의고사 실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